이토 히로부미의 일생을 통해 이토가 주도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 곧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을 침략하는 이온나라를 약탈하고서 그 위로 올라서는 과정이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근대라는 시기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잔인한 제국주의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첫 부인과 이혼한 뒤에 게이샤 출신의 두 번째 부인 우메코와 40년을 살았지만 전국 곳곳에 애첩을 돕고 때로는 단골 요정의 게이샤들을 자신의 별장으로 불러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았을 만큼 호색한이었다고 합니다. 부인 우메코 역시 여색을 좋아하는 이토를 위해 자기 집에 불려온 게이샤들에게 선물까지 주면서 잘 챙겨줬다고 하는데요. 남자의 배꼽 아래 새치에는 인격이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이 말 그대로 살았던 이토는 그토록 호색한이면서도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정부의 유력자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그 지방의 지사가 연회를 베푼 뒤에 연회에 나온 게이샤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토는 반드시 인류가 아닌 이류나 삼류 게이샤를 골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인류 게이샤는 그 지방의 유력자와 반드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인류 게이샤를 고르면 그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원한을 사게 된다. 따라서 가는 곳마다 정적을 새로 만드느니 그냥 이류나 삼류 게이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토가 하울빈에서 저격당했을 때 당시 일본 신문에는 호색한의 최후라는 제목의 만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이토의 그림자를 여성을 뜻하는 한자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68세가 된 이토는 만주행에 오를 때 단도 두 자루와 칼이 장착된 지팡이를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이토 스스로가 젊은 시절에 하나와 지로라는 국학자를 직접 암살했을 뿐 아니라 메이지 정부의 공신이 된 이후에는 일본에서도 여러 번 암살의 목표가 됐었다고 합니다. 특히 1891년에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황태자 시절 일본을 방문했다가 경호를 맡은 일본 경찰로부터 머리에 칼을 맞는 테러를 당했고 또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때는 청나라 이홍장이 일본 우익 청년으로부터 얼굴에 총을 맞기도 했기 때문에 이토는 먼 만주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모종의 예감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개전을 주도했고 특히 을사조약 체결을 직접 챙겼던 이토는 1906년에서 1909년 6월까지 드디어 초대 한국통감을 지냈는데 이토가 한국통감 재임 중에 한 가장 큰 일은 고종을 퇴위시킨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는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사건을 빌미로 전격적으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 주기 나흘 만에 정미 7조약을 체결해서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이토는 일본 황실로부터 5등작 중에 가장 높은 공작의 지위를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국 황실은 한술 더 떠서 이토를 태자 영친왕의 스승인 태자 태사로 임명하고 이완용을 태자 소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랍게도 이토를 친왕으로 예우하기로 결정합니다. 친왕이 황제의 아들, 즉 왕자니까 이토를 친왕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이토를 한국의 황족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대한제국 황실이 이토나 이완용 같은 친일파를 운명 공동체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토를 친왕으로 삼는다는 이 결정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일본 내각과 왕실 쪽이었다고 합니다. 이토가 한국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질까봐 우려한 건데 일왕은 이토에게 친왕 문제를 제고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토는 한국의 친왕 예우는 존경의 뜻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해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한국 황족의 반열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민간인 출신으로는 더 바랄 것 없는 황족의 자리에까지 오른 이토가 왜 갑자기 한국 통감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해 10월에 만주로 향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때 일본 강요회의에서 한국 병합이 결정됐고 이토가 청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의 일본 내각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만주행에 올랐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얻기 위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각각 영일동맹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승인을 얻어냈고 그렇지 못한 청나라와 러시아와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건재한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었던 일본이 이토를 보내 러시아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 위함이었던 건데요. 이토는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해 류순 203구지를 둘러본 다음 10월 25일 밤 11시에 러시아가 제공한 특별열차에 올라 하울빈으로 향했고 열차 식당차에서 러시아 측 환영위원들과 다가외를 갖고 샴페인으로 건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만주에 나타난 일본의 거물급 정치인 이토에 대한 기사가 지역 신문에 보도됐고 이때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역시 이토의 행선지를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하는데 다만 신문에 이토의 얼굴이 실려있지 않아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의 얼굴을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에 이토가 탄 특별열차가 하울빈역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영하 5도의 날씨에 러시아군 의장대가 정렬해 있었고 주변 경비는 청나라 군대가 맡았고 역 주변에는 러시아 일본 영사당과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 환영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프체프가 열차에 올라 이토와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이토는 코코프체프에게 일본 정부의 뜻에 따라 귀화를 만나기 위해 만주까지 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토의 만주행이 단순히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약 25분간 이토와 대화를 나눈 코코프체프는 이토에게 의장대 사열을 부탁합니다. 양측의 사전에 합의된 일정이 아니었고 이토가 정장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사양했지만 코코프체프의 거듭된 권유로 결국 열차에서 내려서 사열을 하게 됩니다. 왜 예정이 없던 사열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저자인 이종각 선생님은 러시아가 이토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토가 의장대 사열을 막 끝냈을 때 사열대 사이에서 권총을 든 안중근 의사가 나타나 첫 세 발을 이토의 몸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는데 도월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 권총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쏴서 맞추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냥꾼들이 짐승을 쏠 때 머리는 휙휙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진짜 고수들은 머리가 아닌 몸통을 겨냥해서 쏜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대로 황해도 지방의 명문가 무인지반 출신으로 이미 20대 초반에 뛰어난 총격술로 이름난 유명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낯선 이국당에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얼굴도 모르는 이토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총격을 가할 수 있었던 건데요.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조약과 군대가 강제 해산된 정미 7조약 이후 전국적으로 의병이 조직됐고 특히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는 무장 독립군인 대한의군이 조직돼서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 산발적인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한국 침략의 주범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몸통인 이토 히로부미가 독립군의 안마당 만주에 나타났는데 잘 왔다 가라고 그냥 놔둔다면 대한 독립군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죽인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토가 오른쪽 가슴과 복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직후 당시 이토가 했던 말이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자료에는 이토가 죽기 전에 러시아 측에서 한국인을 저격범으로 체포했다고 알려오자 이토가 바보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자신을 암사람으로써 한국이 더 빨리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모르느냐는 뜻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의하면 이토는 이때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여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조작한 말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나중에 문제가 됐다 말의 진위에 논란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토가 만주에 간 것은 이미 일본 내각에서 결정된 한일병탄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토의 죽음으로 한일병합이 빨라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평생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모든 정치적 역량을 기울여 온 이토의 일생을 돌아볼 때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국황실이 아무리 친황으로 예우하면서 아부를 했어도 이토는 어디까지나 뼛속 깊이 정안론자인 일본인일 뿐입니다. 이토의 유예는 총알을 빼려면 상처를 더 크게 넓혀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봉안만 한 채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결국 이토는 안중근 의사가 쏜 총알을 그대로 무덤으로 가져갔는데요. 이토의 장례식은 성대한 국장으로 치러졌는데 특이한 것은 이토의 죽음이 동년배인 일본의 원로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육군대장 노기 마레스키는 러일전쟁 류순 203고지 전투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수많은 자국 병사를 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 특유의 죽음의 미학 덕분에 우직한 돌격 정신의 화신이라고 추켜세워진 인물인데 이 노기 마레스키는 이토를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토는 실로 가장 좋은 죽을 장소를 얻었다. 이토 히로보미와 함께 조슈번을 대표한 거물이자 일본 육군의 교황, 궁극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야마가타 아리모토는 이토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내다. 나는 일개 무사로서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또 이토에게 내각 총리 대신을 물려받았고 와세다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 오크마 시게노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쓰러지는 것이라면 방한 다담이 위에서가 아니라 만주벌판에서 자객의 손에 쓰러진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비스마르크의 비참한 말년에 비하면 이토는 실로 화려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을 위로로 삼고자 한다. 당시 일본의 지도층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을 숭상하고 죽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물 이토를 죽인 안중근 의사를 그토록 두려워하고 높게 평가한 사람들까지 나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토의 죽음을 들은 순종은 총리 대신 이완용을 정부 대표로 보내 위문하게 했고 이토에게 문충공의 시호를 내렸는데 앞에 문이 오는 이 문충의 시호는 문인에게 주는 최고의 시호입니다. 역대 정몽주 류성룡 이항복 최명길이 받았던 문충의 시호를 순종은 이토에게 준 건데요. 이 책에 나온 국사편찬위원회의 통감부 문서 이토공 조난에 관한 궁중의 모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순종은 이토의 죽음에 대해 구군이 다했다고 탄식했고 고종과 언비는 통탄하고 통곡했다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종은 일본의 정치가가 많다고 해도 이토와 같이 세계의 대세를 보고 동양의 평화를 염원한 자는 없다. 이토는 실로 우리나라의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다. 그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같은 국민이 있다고 하면 사물의 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토의 진위를 잘 모르는 해외 유랑자일 것이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를 향해 이토를 잃은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 뿐 아니라 동양의 불행이다. 그 흉한이 항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끄러울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현의 매천냐록에 기록된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황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이 동서양에 전신으로 보내져 조선에 아직 사람이 있다고들 하였다. 안중근과 공모자 10여 명이 모두 체포되었는데 그는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일이 이미 성공하였으니 죽은 들 어떠리 하였다. 이 소식이 서울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감히 소리내어 통쾌하다고 말은 못했지만 만인의 어깨가 들썩하였으며 저마다 깊은 방에서 술을 따라 마시며 서로 축하하였다. 이후로도 한국 황실은 태자인 영친왕 이은이 일본 황족의 딸 나시모토미아 마사코 이방자와 결혼하면서 한일병합의 상직이 되고 말았는데 이방자의 아버지 나시모토미아 모리마사는 2차 대전 후 도쿄 재판에서 일본 황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범으로 형무소에 수감된 인물입니다. 이토가 죽은 지 10개월 만인 1910년 8월 22일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총리 대신 이완용에 의해 한국에 관한 병합조약이 조인되고 일주일이 지난 29일에 발표됐는데 이 조약의 제1조는 한국 황제폐안은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군 황제폐안께 양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영구히 불가역적 이런 말들은 최근에도 위안부 합의서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표현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이토 히로부미라는 책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의 일생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토의 일생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지 그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무 복잡해서 잘 정리되지 않았던 그 시기를 냉철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제국 황실이 가장 먼저 친일파가 돼서 침략자인 이토와 일본의 아부하고 오로지 황실만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 충격이 컸는데요. 우리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시 황실과 조정 대신들이 어떻게 황실과 자신들의 이익을 나라의 이익과 맞바꿨는지 낱낱이 밝히고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끝내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복 이후 나라가 분단되고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채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왔다면 일본 또한 군국주의와 전범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한국 침략과 군국주의의 광기 그리고 거기에 큰 책임이 있는 일왕제를 반성하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와 어깨를 겨룰 수 있었던 일본이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후진성을 보여주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도 일본의 정치권은 군국주의 시절에 향수를 부추기는 구구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지금의 영국과도 겹쳐 보입니다. 영국과 일본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왕실제를 가진 섬나라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였다든가 자동차의 운전석이 대부분의 나라와는 다르게 오른쪽에 있다든가 하는 일본이 영국을 적극적으로 본받았기 때문인데 이 영국 또한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감행해서 과거 제국주의 시절 대형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탈출한 영국이 다시 아시아로 눈을 돌려서 영국과 일본은 2015년부터 2 플러스 2 회의를 통해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고 2018년에는 양국의 군대가 일본 내에서 공동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당과 일본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공동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일 양국은 19세기부터 우호적이었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의 우호적 역사라는 게 다름 아닌 영일동맹조약을 말합니다. 1902년에 영일동맹조약이 러시아 발티칸대의 스웨즈 운하 통과를 막음으로써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다시 아시아에서 이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손을 잡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영일동맹 119년 이토 히로봄이 사후 112년이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계정세가 111년 전 항일병탄의 그날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이종각 선생님의 이토 히로봄이 여기에 실린 우리가 몰랐던 많은 내용들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완용과 이토 히로봄이 그리고 안중근 의사까지 갈 예정인데 감동적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잘 준비해 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